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 네임과 함께 밤새던 놀아 이거는 트랩, 부비, 트랩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 가사 우 가사 우 지워자! 저리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 가사 우 오늘 다리 좋구나 저리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 안녕하세요 wi 너무 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티환웅 제 이름은 지도 제 포지션은 매일 라핀 원어스 여러분 당신이 당신을 대체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환희과의 프레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뱅아 스스로 뱅어라스와 사실 моей 맥주에 뱅어라스 소개를 담고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surgeons 사랑합니다 내가 caller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보진 콧대사랑 부모님께 받은 콧대를 이렇게 사랑해요 현실적으로? 이따? 네 어... 아플 때 더 해라 아플 때 더 해야지만 좋아진다 우리 아플 때 Courtney 나오ления 굉장히 열심히 만든 개인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에요 요즘 밀고 있는 개인기는 창문 딱지기인데요 작은 창문, 큰 창문 지하핀 밀티 아니 뉴욕에 왔으니까 그 유명한 빌딩이 뭐였죠? 그..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닦는 소리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큰 창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칭찬 2점 진짜 예쁘게 해주세요 아 네 우리 소호 형은 우선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형이에요 그래서 저 원어스가 약간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살짝의 말장난으로 원어스의 텐션 사기를 확 올려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운동싱이 좋은 멤버라서 약간 원어스에서 날 다람쥐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액션들을 소화할 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? 오케이 어 굉장히 어려워지겠는데요 치킨 하겠습니다 치킨은 후라이드, 양념, 간장, 순살, 베이크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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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요? 흠 그래야 돼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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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뱋 감range 흠 Death 흠 흠 Him 소은이니 여러분,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잔소리하네요 아직 수어가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우리 호텔방은 깨끗이 쓰도록 하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 보자, 안녕 저희가 미국 보고 나서 첫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OneBotS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